가사 단언했던 2011년을 마무리하며 밝아오는 2012년을 은혜롭게 맞이하기 위해 CBS에서 연말연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집 다큐멘터리 희망의 합창, 가난과 질병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노래를 통해 감동을 전하는 월드비전 섬령의 합창단의 사랑나는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송년특집음악회 더북, 월드비전 섬령의 합창단 51년 전통의 소리로 전하는 찬양축제, 더북 공연실양을 통해 합창으로 전해지는 성경말씀과 찬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31일 밤 12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드려지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특집 좌담 2012년 한국교회 미래의 희망을 찾아서 2012년 새해를 맞아 2011년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교회 개혁과 연합운동의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한국교회 미래 희망을 찾아 봅니다. 특집 소프라노 신영옥 독창회 뉴욕 메트로폴리탄과 클래식 평론가들이 인정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신영옥 독창회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특별한 음악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연말연시 CBS가 준비한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은혜롭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연말연시 CBS